오케이 봅시다 Let's take a look at it 아 느낌이 궁금한데 레몬이라는 노래 들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시작하는 분위기가 좋아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왠지 뮤직비디오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인트로부터 음악이 뭔가 리드미컬하게 시작되니까 맘에 드는데 오 다시 한번 아 느낌 굉장히 좋아 우와 뭔가 안무랑 음악이랑 딱 맞아떨어지는게 너무 멋있다 왜 이 노래가 진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? 음악의 흐름이 진짜 계속 리드미컬 하니까 뭔가 맥주 한잔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 완전 마음에 들어 시작곡, 다시 한 번 와 아주 좋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 뭔가 뮤직비디오 자체도 노래랑 딱 맞아떨어진 듯한 느낌? 뭔가 굉장히 굉장히 느낌있다 목소리부터 가 어 목소리 아주 좋아 좋아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계속 듣고 싶은 노래다 느낌이 있네 노래가 끝났는데 계속 그 리듬이 귓가에 막 어른어른 거리면서 그 리듬이 진짜 온 몸에 그냥 쫙 들어간 듯한 느낌? 이런 노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생각했을까 계속 온몸에 그 리듬이 남아있는 느낌 아무튼 잘 봤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bye bye Not昨 ham 이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